정보기술의 본질은 CRUD 안에 갇혀 있습니다. C는 Create, Read, Update, Delete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Read였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차명해요. Create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Update도 해보고 Delete도 해보고 나면 여러분은 그 정보 시스템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인 거죠. 우리 플라스크로 Read하는 방법을 살펴봤으니까 다음에 해야 될 것, Create 해봅시다. Create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Create 페이지로 이동하는 링크가 어딘가 있어야 되겠죠. 전 여기쯤에다가 만들래요. 그럼 어디가 제일 최적이냐? 템플릿을 수정하시면 되겠죠. Body 위에다가 저는 A 태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Create고요. 슬래시, Create 슬래시로 이동합니다. 리로드하면 링크가 생겼죠. 이거 줄바꿈 되면 좋겠는데 이따가 Create, Update, Delete도 만들 건데 그것들을 저는 LI 태그로 목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LI로 이렇게 묶어졌습니다. 순서가 없는 리스트니까 순서가 없다고 해서 UL로 이렇게 감싸줬고요. 이렇게 됩니다. Create를 클릭하면 Create 페이지로 이동할 것이고 우리가 만든 이 Create 라우터에서 Create 함수가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 Create UI를 만들 건데요. 기본적으로 템플릿을 리턴하고 GetContents 그리고 Create 여기까지 일단 쳐볼까요? 리로드하면 이렇게 Create UI가 필요하죠. 여기에다가 Create 관련된 UI를 만들 건데요. 우리 Content라고 하고 이 Content를 여기다가 구현을 해봅시다. 서버 쪽으로 우리는 제목, 본문을 전송을 해야 돼요. 제목과 같은 정보, 텍스트 정보를 서버로 전송할 때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 태그가 InputTypeText 태그입니다. 리로드 해보면 왜 안되나 했더니 이 Content를 안 넣었네요. 자, 이렇게 하면 Create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근데 여기에 뭘 입력해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때 사용하는 게 다운표 빠졌네요. Place Holder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저기다 Title이라고 적으면 대박 기능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뭘 적어야 되는지가 나오죠. 그리고 뭔가 적으면 없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Body 정보를 또 추가를 해야 되는데 Body는 여러 줄의 본문일 수 있죠. 여러 줄의 텍스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InputTypeText가 아니라 TextArea라고 하는 태그를 씁니다. 자, 그리고 리로드 하면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Place Holder는 Body를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자, 근데 자, 보시는 것처럼 보기가 좀 안 좋죠. Title, Body 이렇게 되니까 너무 엉성하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줄바꿈하기 위해서 각각의 요소를 P 태그 Paragraph 태그로 감싸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단락이 구분이 되면서 훨씬 더 정돈된 느낌이 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각각의 이 Input 태그들의 값을 입력하면 우리가 입력한 값이 서버로 전송될 때 이름이 필요하거든요. 그 이름을 지정하는 것이 name 태그입니다. name 속성이에요. 자, title 자, name은 body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 입력하는 값은 title이고 여기에다 입력하는 값은 body라는 이름을 갖게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다 입력하고 전송할 때 필요한 버튼은요. 그 버튼은 Input Type Submit 이라는 버튼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Submit 제출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value 값을 주게 되면요. 여러분이 저기 제출 대신에 create라고 하는 버튼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create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서버로 전송을 하려면 여러분이 선택한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title과 body라는 저 태그들을 어디로 전송할 것인지 그걸 지정하셔야 되거든요. 그걸 지정할 때 form 태그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 있는 코드를 들여쓰기 좀 하고 form 태그를 이렇게 지정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 action 이라고 하는 속성을 주고요. 제가 일단은 아무거나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아주 성의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한번 써보고 리로드 하고요. 여기다 뭔가 정보를 입력하고서 create 버튼을 눌러볼게요. 전송하면 이게 뭐예요? 제가 입력한 이 action과 똑같은 패스로 우리가 입력한 title값이 이렇게 title이라는 제목으로 또 body라고 하는 이름으로 서버로 전송한 겁니다. 즉, 이 form 태그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서버로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 태그가 form 태그인 거예요. 그때 액션 속성은 여러분이 서버에 어떤 경로로 전송할 것인가 그리고 name이라고 하는 저 속성은 각각의 값들을 어떤 이름으로 전송할 것인가를 지정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 상태로 전송을 하면 이런 형식에 따라서 서버로 전송이 되는데 저 형식은 표준이에요. 표준. 이렇게 전송하면 이 웹서버는 이 경로에 있는 담당자가 title은 이거다 body는 이거다 라고 하는 정보를 받아서 어떤 처리를 하도록 약속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굳이 다른 경로를 쓰지 않고요. create라고 하는 똑같은 경로로 데이터를 보낼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다가 뭐 블라스크 블라스크 이즈 땡땡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create 했을 때 똑같은 경로로 데이터가 전송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송한 형태의 데이터는 데이터가 URL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저렇게 URL을 통해서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을 갭 방식 이라고 합니다. 갭 방식 여기 구글 검색 엔진인데요. 제가 여기서 플라스크라고 검색해 볼게요. 그럼 주소가 어떻게 돼요? search라는 경로로 보시는 것처럼 q라고 하는 값은 플라스크 hl은 ko 이런 식으로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URL 안에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URL을 카피해서 여러분들한테 붙여넣기 하면 여러분이 저 주소를 자신의 주소창에 넣고 엔터를 치면 저랑 똑같은 페이지를 get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갭 방식은 어떤 동적으로 동작하는 웹서비스에서 특정한 페이지를 식별하는 고유한 주소로서 사용되는 것이 갭 방식이에요. 다시 이리로 들어오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페이지를 식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값을 읽어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get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값을 변경하려고 하는 겁니다. 값을 변경할 때는 포스트 방식을 사용해요. 포스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속성 속성 중에 메소드라는 속성이 있고요. 이 속성의 기본 값이 캐시예요. 그런데 이걸 다른 방식 데이터를 수정할 때 사용하고 싶다면 포스트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다시 크리에이트 페이지로 가서 여기에다 값을 한번 입력해 볼까요? 플라스크 플라스크 이즈 땡땡땡 하고 크리에이트라면 URL을 보세요. URL에 아무런 변화도 없죠. 여러분 이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면요. 데이터가 URL을 통해서 전송되지 않아요. 더 은밀한 방식으로 서버로 전송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포스트로 데이터를 전송하면 이 URL이 URL에는 서버로 전송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얘가 게시다. 생략해도 게십니다. 다시 리로드 해서 ffez 크리에이트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가 URL에 포함되어 있죠. 만약에 누군가가 실수로 이 주소를 다른 사람한테 공유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저 주소를 클릭해서 들어오겠죠? 근데 만약에 수정작업이 성공한다면 그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서버의 데이터가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URL 안에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방식은 데이터를 어떤 특정 페이지를 읽어올 때 쓰는 거고 정보를 바꿀 때는 URL 안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감추는 방식이 포스트 예요. 우리 리로드에서 제가 네트워크 탭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값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면 서버랑 통신이 되겠죠? 그때의 웹브라우저와 서버가 웹브라우저가 서버한테 전송한 데이터는 URL이 아닌 페이로드라는 거 안에 이렇게 감춰진 상태로 은밀하게 전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URL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면 훨씬 더 큰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웹페이지에 데이터를 사용자가 가져올 때는 갭 방식을 쓰지만 그게 아니라 데이터를 사용자가 변경하도록 할 때는 메소드를 포스트로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포스트와 갭 방식 차이가 잘 이해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자료들을 한번 찾아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 포스트가 무엇인가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면 메소드 not allowed 가 떴습니다. 우리가 서버로 데이터를 포스트 방식으로 보냈더니 누가 이걸 받겠어요. 얘가 크리에이트니까 이 라우트가 받을 테니까 이 크리에이트 함수가 다시 실행 되겠죠. 근데 이상하게 에러같이 생긴 저게 뜬단 말이에요. 저건 왜 그러냐.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